아, 버닝서버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작심블링이 350만원이군요 불났어 350정도 일시백점만 살릉만 참고 불났어 아, 뭐 33%도 있네? 신기하다 여기도 레전드리가 있긴 있네요 어 12%가 1억이네 어, 나쁘지 않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가격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싼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가격 생각보다 괜찮다 어 에디 공식 자리가 3억 정도 하네 어, 생각보다 괜찮아요 어, 그렇게 비싸진 않네 음 근데 없네요, 에디 공식 자리 매물 자체가 그런데 아니, 불났으면 괜찮다 나쁘지 않은데? 어, 블랙메탈은 비싸네 1500이네 야, 블랙메탈은 1500이군요, 노작이 블랙메탈은 좀 하드하네 노작이 1500이네 멘토스가 얼마야 에에에에에 멘토스 4500만원이요 어? 와아 음투기는 얼마야 250 이야아 아, 이런 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네 블록뿐 와, 아쿠어티가 더 비싸네 음투기보다 아쿠어티는 기본이 800이네 이야아 그 다음 뭐있냐? 보장이 뭐가 있죠? 데아시더스는 300 정도? 지금 데아시더스 스카니아 20만원이던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장난 아니네 야 그 다음에 보장이 뭐가 있죠? 2피야 2피야 최저가가 400만원 아, 2피야도 꽤나간다 토드는 얼마나 아이고, 많구만 터드 에디 토드 에디 공십 자리가 아, 귀고리 싸네요 아, 귀고리 천만원밖에 천만원도 안하네 아, 귀고리 되게 싸네요 아, 귀고리는 엄청 싸네 귀고리는 되게 싸네요 얼마 안한다 천만원밖에 안하네 천만원밖에 안하네 아, 1.5졸도 6천밖에 안하는구나 아, 귀고리 되게 싸네? 어어, 그렇군 펜턴트 아니, 펜턴트도 얼마 안하네 8천밖에 안하는구나 아, 펜턴트도 괜찮네 얼마 안하네? 뭐지? 아, 한 번원도 싸네 2800밖에 안하네 아니, 되게 싸네 아, 가격 괜찮은 거 뭐지? 아, 괜찮아요 신발 얼마나 하지 아 되게 싸네 아니 신발도 3천밖에 안하네 물론 다 띄었는데 그렇게 걸리겠지만 아 8천밖에 와 이거 뭐냐 이거 되게 싸지 않습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못사겠네 야 이거는 열었는데 옵션 좋으면 되게 비쌀텐데 아니 이거 옵션 열어서 공이 나왔다 그럼 2.5줄 아닙니까 이거 괜찮네 와 돈이 없어서 못사는게 아쉽고 야 돈이 없어요 와 이거 좋다 나는 샀을 것 같아 애드 1.5줄에다가 뚫으면 그건데 어 이거 애드 2줄인데 1억 2천밖에 안하네 어 와 제가 방금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여기서 애드를 사와가지고 스카니어로 넘어가 서버 이동될테 괜찮네 와 이런 기회의 땅이 리프트에 가져 넘고 가면 되지 아 이거 뭐냐 아 이거 되게 싸다 그럼요 저렴한거지 그래 열어볼 수 있잖아 열어서 공안줄 더 나오면 난리나는거지 그럼요 엄청 싼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반대로 생각해야지 장갑도 별로 안 비싸네 아니 토드값 얼마 안들어가네 아 카루타 노작이 3000이믄요 아 카루타 노작이 3000이믄요 누구요 이 연애시간님 별풍선 1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팬가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재밌네요 키키읏 아 카루타가 비싸다 와 카루타가 하도하나 노작이 비싸다 노작이 와 노작이 비싸다 흐흐흐흐흐흐 노작이 비싸다 와 카루타가 빡세겠네 카루타 맞추기가 빡세겠다 와 카루타 맞추는게 문제가 되겠구만 이야 카루타가 문제가 되겠어 카루타 하다한거 보소 여기에 좀 문제가 생기겠네요 레인저는 싸네 아니 쉬프는 3000인데 레인저는 2000밖에 안하네 아니 이건 1000만원이네 하하 가격 대비 안맞는거 보소 나머지는 2000정도 하는거 같은데 도적이 맞나보다 엄청 비싸네 나머지는 다 2000대인가 보네요 앱솔랩스 아 딱 4페이지인데 아 18억인줄 알았다 깜짝놀랐네 180억 아니 여기도 18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어 가격 어 쌍크 쌍크 쌍레전드리가 있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이거 살 수가 없을거 같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을거 같은데 사고싶어도 야 에디 두줄에다가 9%에 45초 10성짜리 12억 야아 장난아니네 역시 앱솔이 장난아니거든요 와 6에 36 속 10억이네 야아 숄더가 기본이 5억이네 마이..마이스터도 여기서 똑같이 비싸지않나요 3억인 마이스터를 아메 아메의 레유가 있네 아 이런거 괜찮다 70억이면은 쌍화에 70억 괜찮네요 괜찮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근데 안팔리잖아 그치 제일 비싼게 얼마야 60억 아 잠깐만요 아 12성 달아놓고 10억이 올랐네 어 어 쌍레전드리 60억밖에 안하네 어 어 어 아메덱 아 생각보다 가격은 얼마 안하네 마이스터링 레전드리 레전드리 최저가 44 아 아 레전드리 최저가가 되게 비싸구나 레전드리 최저가가 되게 비싸 30억 차이나네 30억이면은 한번 돌려볼만 하지않나 아 일단 고민 좀 해보고 허헣 마이썬 장신구 펜턴트 레전드리 아 있긴 있어 아예킴님 35면 스카니아랑 그렇게 차이 안나겠네 스카니아 지금 한 27억 정도 하거든요 27억 정도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네 어떻게 보면 반쥐는 마이스토링 밖에 없네요 올마이티링이라는건 없구나 그래도 하프는 얼마였려나 하프 얼마에요 27억 35 32 아메럭이 33억 쌍매가 40억이네 아 요게 되게 비싸다 요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나나요 이게 많이 나네 아 요게 좀 빡세겠다 아 요게 빡세군요 얼짱은 그래도 좀 쌀 것 같은데 아 요게 얼짱은 어딜가나 똑같네 아 저거 싸 어딜가나 똑같구나 맥댁기 맥댁기 맥올탐 아 요게가 오히려 얼짱 싸다 괜찮네요 쌍매액도 있네요 쌍매액도 있네요 눈장도 있나 아 있긴 있네 아 하나 있구나 40억 40억 끼면 나쁘지않은거 같애 나쁘지 않아 보이네 아 근데 35억도 있네 되게 비싼 편인가 보거나 보통 30억 대판인데 30억이면 되게 싸네요 그러면은 맞추려면은 40 30억 아 근데 저게 비싸긴 비싸다 전체적으로 쌀 때는 30억 정도까지는 되네 30억 60억 100억 한 120억 정도면 맥댁 맞추겠는데 120억 아 괜찮은데 그림이 나쁘지않아 손해가 별로 없겠는데 아 17성을 검색하면 안되는구나 단거 150제 방금 어떠냐 아 위대한 소울을 발랐네 아니 노작이 얼만데 이렇게 비싸냐 아 근데 이게 다야 아니 산거면 이게 다입니까 그럼 뭐 역시 무기는 우투가르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무기는 우투가르트지 누가 이런거 써나 요새 어차피 사냥만 할거면은 우트가르트의 공격력 높은걸 쓰면 되지 않을까요 기본공이 160 아닙니까 검색하면 있을걸 어 41밖에 안문나보네 150 아 150 어 우트가르트를 쓰고 찍는다 카루타는 3셋을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무기는 단건물 가면은 가성비가 쓰레기니까 무기는 우트가르트를 가야되겠네 무기는 우트가르트를 맞춰야 될거 같군 무기의 우트가르트 보조무기 같은게 있나네 보조무기 있나요 슬래싱 섀도운거 어 있긴 있어 12% 이거 괜찮다 차라리 8억자리가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솔직히 쌍래 들고오기에는 가격대비가 안맞으니까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개손해보니까 적당한거 끼면 좋을거 같은데 사냥위주의 템을 할거면은 저거 들고오면은 결국에 손해가 나긴 하죠 마지막에는 아니면은 방법이 있지 아 근데 직작하는거 별로 안좋아요 유니크 직작하는거 이게 제일 낫긴 하다 그치 아 그럼요 버닝서버 있던거 본서버로 다 넘어갈수 있겠죠 아 하는거 괜찮은거 같은데 누구요 아 네네 아 버닝서버 그럼 제가 한번 키워볼까요 말레까지 한달에 기회가 있거든 한달이면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하면은 아 한달이면 이벤트 있으니깐 내일 해가지고 돈만 어떻게 구하면 되잖아 일단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한번 탐험해 보았습니다